정대희님이 바람떼라 구름떼라 바람이 빌려가는 구분하니 내 갈 곳을 어디 낸지 말해줘요 내 갈 곳을 잊지마 곤란을 떠난지나 보리라 불꽃처럼 떠발라보니 머물고 있다 한결 보내겠어 바람이 너도 가고 바람이 같이 쉬죠 더보는 등구네 신세면 할 길 없어 바람이 빌려가는 구분하니 너와 너를 갓둘 길을 가론가라 바람이 빌려가는 구분하니 가만히 세 번을 뭉쳐나는 사람아 너의 꿈은 무엇인지 말해줘요 너의 꿈은 무엇인지 말해줘요 너의 꿈은 무엇인지 말해줘요 가만히 세 번을 뭉쳐나는 사람아 너의 꿈은 무엇인지 말해줘요 상담하는 곳 다 불어요 모낭하게 걸어봐도 흐르는 물갈따로 사는게 인생이며 세워넣어 뭉쳐가는 사람만 너와 나는 같은 길을 가논워 너와 나는 같은 길을 가논워 나의 꿈을 провод 나의 꿈사인 어떤 예산입니다 어떻게 알지 신축이 언젠지 우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